이 시간에 원래 방송 안하고 자는데 저기 뭐야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 아 예 객이 있는거 예측인데 근데 카즈야가 마이너스라서 좋은 심리는 아니에요 와 나이스 아깝다 오우 아 뭐야 아 안 눌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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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뭐지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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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사건 아 핑쌀이 아 아 개 그런 스타일 1불 1불 쉽네 대시 안나왔어 안나왔지 공공 paral boa Vous ag здесь 이게 걸리나 와우와 초풍 타이밍이 너무 예술이에요 시딘다 자 이거 킥? 아예 와 이럴 오우 나이스 눈이 좀 나이거든 거 같아요 침침한 게 노후 아아 아 이게 으음 기다려주시는 게 습관이구나 질기하네 와 따라오 이야야 아 뭐야 다행이다 에헤이 아 왜 나이스 으아 아 대처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망해 아 뭐 하니 아 아 아 야 이게 만세가 있구나 처음 알았다 킥킹 아 라운드 뭐 말이야 아 와 못 기어들었네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오 벽광 이야 에이 대박 와 저기 다 맞네 잘했다 콤보 아 아 아 나 뭐했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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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상하게 나갔지 아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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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호호 방금 횡초 와씨 횡초라니 어우 어떻게 되겠지? 와 너무 잘 먹는다 아 왜 그래 조이스틱 형님 와우 속도를 내보자 아 이거 참 더 싫네 노우 아 저 버릇인데 그만 좀 당해라 와 효꽝이야 내가 죽었나? 아쉽다 아뇨 그대로에요 와 대초 되게 잘 넣으시네 다행이다 아 안다행이다 와 벽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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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티». 거거? 와 괜찮았다 감사합니다 왜 안 났어 이걸 아우 오 대박 오오 대박 기형이로 유튜브 확 절대 안 나와요 아무도 관심이 없음 아우 아우 잘 때린다 아우 대박 에에에에에에에에 Fail 와우 대박 오릅니다 진짜 또 지르셨네 어? 모두에게 사랑하라 안녕 아 개왕 아 횡치당 아 횡치당이 또 왔어 아 횡치당이 안좋은 선택이었네 아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거의 저스트꾼이라 왜 막히고 개기는거지? 와 어떻게 막았지? 난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쓴건데 와 원투를 피하네 아 또 개겼어 아 아깝다 아 오예 로키 로우 아 너 대박 와 가드력 어디 귀신건이 나올줄이야 대박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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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쟤 오오 조금 아겠다 다이자 조금 알겠다 어허 바로 이거 아니야 뭐야 왜 가도 돼? 불러가지고 막판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잡고 걸리네 괜찮아 네 요거 마지막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왜 따라와 와 이런거 지는건 아니겠지? 하하하하하 우와 모든걸 건 패턴이었다 우와 아 대충 왔는데 오우 와 치른다 으악 아하 까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을 히힛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